면접이 잡혔다고? 그렇대 어떤 회사인데? 탄탄한 회사야? 연봉은 괜찮고? 꽃배달 체인 회사인데 아이 오빠 영희가 아이큐 한 자리야? 얘 이래 봬도 아이큐 아 강제 일단 메이크업부터 오늘 위린의 아침밥 먹었어? 뭐랑 먹었을까? 삼촌한테 말해줘봐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뽑아만 주세요 제발 이딴 아마추어 같은 소린 절대 나불대지 말고 영희 네가 가진 유일한 경력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3년 그거지 그걸 잘 포장하라고 이왕이면 리본도 예쁘게 묶어서 어떻게? 일단 가진 손님 다 만나봤지 넌 그렇지 대 고객 응대 서비스에 능숙하다 이렇게 말해 야 포장이 너무 뻔지르르하다 반짝이 포장지에 원래 눈길이 가는 법이거든 자 우회 눈 진하게 그러죠 아 이게 뭐가 진해 다들 이정도는 한다 이 형이 너무 진해 야 야 야 진 아 야 너무 진해 자 우리 미리네 이거 먹으면서 놀아 아줌마는 오빠 오늘도 출근 하셨어? 평일에 어쩌다 하루 쉬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